어어 유렛맵이다 못버틸거같은데 들어와요 좀 잡아주고 가야겠다 괜찮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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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지? 여기 끝이지 배비 나는 장검이 나타났습니다 올라가야 돼 여기 묶고 갈게요 꿀데드님 유령 진짜 많다 이거 꿀데드님 빨리 올라가요 어그로 끌어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어그로 끌게 이쪽으로 오지마 하니까 잡아서 묶어주는건데 빨리 가요 쭉 올라가요 안되겠다 이거 유령이 너무 많다 이거 아 잡고 갑시다 잡고 가시죠 이거 안되겠다 아이고 미안해요 ㅋㅋㅋㅋㅋ 잡을 수 있으려나? 유령 못쫓아낸데 뭐게 없으니까 난 장판이 없으니 뭐게 없으니까 난 장판이 없으니 버티지는 못하겠네 버티지는 못하겠네 아 이거 제끼야 하는데 나 이거 잡으면 별거 없는데 이거 하나만 한 마리는 잡을 수 있겠죠 악사 잡깁시다 잡깁시다 피 너무 커요 잡아요 잡을 수 있으면 나는 저거 가지고 오는게 소원했다 집중 집중 먹을게요 잡아요 저거 어 아아 잡고 드셨나 에이씨 좀 늦게 먹을걸 먹으려고 하는데 죽으셔가지고 그러면 무안년박사 잡을 수 있거든 저거 악사가 아 유령 너무 많다 이거 지킬 수 있으면 지퀴요 제가 못 지키겠다 이거 시간 안된다 그냥 갈게요 안되겠다 이거 일단 죽도받도 되겠다 유령 진짜 많아요 안된 유령맵이라가지고 이거 악사 버티기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도와드리면 게이지 못 채우기 때문에 자기 성체맵이니까 백생성이냐 어 다행히 짧은 맵이네 짧은 맵이네 여기 있는거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아봐요 짧은 맵이네 제가 그 지시드릴께요 아 그냥 유령이 너무 많다 혹시 한 번만 더 나갔다 올 수 있어요? 예 잠깐 한 번만 더 나갔다 와봐요 아이고 용병 피 활성화 됐다 잠깐만 그리고 제께봐요 아니면 지금 제께라면 제께봐요 괜찮아요 신경쓰만 아이씨 투천병이라 아주 내가 버티기 힘들다 바보 없음 어어어 뭐야 아 그냥 가요 가요 안돼 에이씨 두천병이자 어 됐어 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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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 오케이 예 18 슬로리 예 2맨 쏵 쏵 벽생성 벽생성 왈로 벽생성 진짜 짜증나 스트레스 만방 1층은 찰께요 근데 2층도 만만치 않다 짜증나 투천병있어요 2층 어떻게든 게이지 빨치야 볼게요. 아직 안 돼. 시간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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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ㄷㄷ 잠시만요 와 능력이다. 도관, 도관 떴다. 도관 능력이 뭐 뭐야 이거? 속도까지 있네? 좋았어.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호막 있으면 딱 좋은데. 최대한 가까이 와요. 속도, 아 속도에서 아주 갈까? 안와도 되겠네. 여기서 해결봐야겠다. 됐다. 헬드. 가만. 얘 왜 또 가만있대? 야 와라. 왜 안와? 어? 미치. 야 와라. 너 말고. 어 됐다. 능력 먹고. 능력. 능력. 오 능력. 찍힌다. 됐다. 고고고고. 아 이게 도관이었구나. 히히히히. 예스 예스. 야 1등. 1등. 히힛. 아님 예스 예스 1등 했어요 흐흫 임파티 예스 예스 응 우리 디드 예스 아이스 알그리 흠 두번째 방에서 투창병인데 다행히 그 뭐지 꽃게들이 너무 많이 잘나와가지고 꽃게들이 근데 드리블하기 좀 힘든데 다행히 꽃게 플러스 해가지고 어려운 놈들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예스 아 퍼센트 데미지 위드 아이가 에이션 다행히 다행히 에션 도가 에nament